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근데 거기서 왜 커피를 해요? 왜냐면 제일 맛있는 오스타벅스 저기 남자의 특징이 약간 전혀 노란맨에 빨간 검은색 디자인으로 더 잘 입고 되게 맛있다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나도 크다 그래서 나한테 뭐지? 상대커피 중에 하나인데 대스트레카페거든요 대스트레카페는 좀 작다고 그랬어요 저기 화장실 어디서 어떻게 해? 나 먼저 신혼해 없는 것 같은데? 아빠도 없다고 아 아빠도 신혼하는데? 그 다음엔 한편으로는 아침을 사주는거 다음날은 아침을 타고 아침을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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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을 일어낸 뭐지? 아침에 양념이 왕 när 양념이 자른생활 매다고 carcone 로이리콘은 빨간선색 로이리콘은 빨간넘색 한국말 점점 두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메모맛이 하나더 나는데? 메모맛이 하나 더 나는데? 하나하나 내리면 되는 거 하나? 잘 먹으세요 아래는 이 때 아래는 이 때 유통한 상자 남은 수준 찹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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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